자, 파일과 의사소통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62페이지에 보시면 Jane, have you had kimchi before? 예전에도 김치 먹어본 적이 있니? before가 들어가는 현재 완료는 경험에 해당하죠. 그래서, yes, I have 먹어봤어. 이렇게 해부로 물어보면 해부로 대답을 하죠. Really, did you like it? 그거 맛있었어? I loved it. 정말 마음에 들었어. Have you seen the movie? 아바탈 본 적 있니? 아직 못 봤대. 너는 그랬더니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래. 그죠? Tonight, I'm going to Vietnam with my family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가족들이랑 베트남 갈릴 거예요. That sounds fun, like fun. Sounds like good. 이제 펀이 들어올 수 있죠. 여기서 명사로서 펀이 들어와 있는 거죠. Have you been there before? 가본 적 있니? No, I haven't. 안 가봤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제이슨아, how was your soccer team? 그 soccer game. 축구 경기 어땠어? 우리 졌어. 아, 안타깝구나. 안 됐다라고 요감 표현하는 거. 자, 다음번엔 네가 이기길 바래 했죠. 고맙다 했습니다. I hope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니? I'm going to airport. 공항 가고 있어요. 나는 제주도에 방문할 거예요. 가족들이랑. 어, 진짜 네가 정말 좋은 여행을 하고 오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무슨 일이니? What's up이라고 하는 거. What's the matter? 하는 거랑 같죠. What's the matter? What happened? 이런 거랑 같죠. 그래서, 어, 너 피곤해 보여.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호를 와 있죠. 그죠? I don't feel well. 이 well은 건강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feel well이라고 하는 것은 몸 상태가 안 좋아.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Oh, no. 안 됐다. I hope you better the well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나아지기를 바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Have you been to Paris? 너 파리 가본 적 있어? Yes, I have. No, I haven't. 가봤어? 안 가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그 다음 I didn't do well on the test. 테스트에서 잘 하지 못했어. 이거는 동사를 꾸며주는 뭐라고요? 부사로서의 잘이라고 하는 의미죠. 앞에 있는 건강한이 아니죠. I hope you do better. 더 잘하기를. 이것도 부사외르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앞에 동사 꾸며주죠. 다음번에 더 잘하기를 바래. 제니야, 너 마이크에 대해서 들었어? 못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일? 자, 걔가 페이스북 게임 하는 동안에 어제 그저 넘어져서 다쳤대요. 심하게 다쳤니? 베들리가 get hurt를 꾸며주죠. 그래서 다리를 부르고 다리를 부상당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리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노골적이죠. 그래서 다리를 다쳤고 그리고 병원에 있어요. 정말 걱정돼요.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 아이가 좋아이기 때문에 월리드, 피피형으로 왔습니다. 안타깝구나. 그가 더 빨리 나아지기를 바래. 병원에 오늘 오후에 방문할 거야. 너도 같이 갈래? 컴, 그죠? Sure to do that. 그렇게 하자. 이게 뭐예요? 같이 가는 것을 말하죠. 병원에. 자, 그다음 거 보시면 제주도 가봤어요? 가봤죠? 못 가봤죠? 자, you can try it someday. 언젠가는, 언젠가는 있죠. 그것을 시도해보기를 바래요.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무슨 일이니, 세아야. 너 좀 안 좋아 보여. 이 테러블은 끔찍한이라고 하는 말인가요? 자, 계속 굉장히 몸이 안 좋아 보여. 건강 상태가 또는 기분이,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 안 됐구나. 네, 내 생각에 나는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게 낫겠어요. 자, 헤드베라를 동사 운영하면은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첫 번째 동사하고, 에앤드 두 번째 동사, 테이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좋은 생각이야. 네가 나아지기를 바래. 했습니다. 자, 태준아, 너 몇 개에 대해서 들었어? 못 들었는데, 무슨 일. 걔가 축구 경기하다가 어제 넘어져서 다쳤대. 많이 다쳤니? 음, 다리를 이제 다쳤대. 병원에 지금 있어. 자, 그 다음 거. 자, 이전에 이제 Have you played baseball before? 그 전에 play baseball 해본 적 있어? Yes, I have. No, I haven't. 해봤어? 안 해봤어? 이렇게 되겠죠. I hope you have a chance to do that sometime. 언젠가 그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교과서 지문에서 다시 만나요.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